국제통화기금 IMF가 전쟁 3년째를 맞이한 우크라이나에 올해 약 42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56조 원의 융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IMF 대변인은 현지시간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,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제 공여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시의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유럽과 미국 등에 동결된 러시아의 금융자산을 몰수하는 방안을 서방이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